최고의 전문가, 의학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뭘 동의하냐면, 원화국수 병사,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 너의 아이를 해로운 질병으로부터 대항해서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만드는 거죠. 확실하게. 뭘 만드는 거야? 그녀가 그녀의 예방접종을 갖는 걸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 의사들은 의심하지 않죠. 확실하죠. 뭘 확실하냐면, 너의 아이를 예방접종하는 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걸 확실하죠. 네가 취할 수 있는, 뭐하기 위해서? 너의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공하는데, 너의 아이에게 보호를 제공하죠. 그런데 뭐에 대항한 방법이냐면, 광범위한 생명을 위협하는 또는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감염의 질병에 대항한 보호를 제공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면역은 행했는데 더 많은 것은 행했지. 향상시키는데 유아의 생존률을 연구해서 뭐보다? 다른 어떤 발전보다 물을 제외한, 아마도 깨끗한 물의 공급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걸 해야 하는 거죠. 신에서 모의 이후로 예방접종이 뭐에 대한 수두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19세기 시작에 시작된 이후에 숫자, 뭐의 숫자? 아이들 죽어가는, 뭐로 죽어가는 감염의 질병으로부터 죽어가는 아이들 숫자가 얘가 죽어고 얘가 동사죠. 얘가 급격하게 감소해오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넣을 수 있는 거죠.